요즘 어르신들 동네 의원 가시면 초진녀 1500원을 내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3배가 오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노인정액제라고 해서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갔을 때 15000원이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4500원으로 3배가량 뛰는 겁니다. 4500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1500원이 4500원으로 간다는 게 이게 상당한 큰 부담. 3000원이 더 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건보 예산도 중요하고 이쪽 부분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500원을 내년에 4500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보완하는 보완책들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이 소식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20만 원에서 내년 4월에는 25만 원으로 오를 것 같다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어제는 복지부가 국정기업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공약들에 대한 보고들이 나왔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 4월에는 현재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되고 21년까지는 30만 원까지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병실에 대한 것도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만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3인실, 2019년부터는 2인실 쓰더라도 건보 조경을 하겠다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 국민연금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대 갈 경우에는 납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또 군대를 가면 그 기간만큼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는 국민연금 크레딧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업무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걱정은 그만한 재원이 있는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증세액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거의 수조 원대의 돈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추진도 추진이지만 세금, 재원 확보와 맞물려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